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조 바이든이 저먼 셰퍼드와 놀다가 다리를 다쳐 앵클부트를 착용한 것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게 아니라 비밀리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앵클부트로 전자발찌 착용을 감추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주치의는 초기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눈에 띄는 골질이 없었으며 CT를 추가로 촬영한 결과 뺄 실금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10월 3일 CNN에 출연해 제이크 테퍼가 서열을 보는 가운데 나눈 대화가 최근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NN의 하단 캡션은 바이든 앤 해리스 on their relationship behind scenes. 마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CNN 방송에서 조 바이든은 아주 놀라운 속내를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와 일부 이슈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는 제이크 테퍼의 질문에 조 바이든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보락 오바마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병이 생겼다고 한 뒤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리스는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려줬다가 외교정책이나 국내 문제에 관해 장기간 논의를 했다는 부분에서 겨우 수긍하는 제시처를 보였습니다. 2020년 대선판에서 오바마가 민주당을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바이든과 해리스를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들이 당선될 경우 다음 수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바마는 바이든과 브로맨스를 느끼는 관계라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가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오랜 친구이자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체포됐다고 생방송을 할 때도 오바마는 바이든 힐러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바마 부부는 바이든 부부와도 더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앉은채 누워있는 오바마의 지시를 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조 바이든은 1월에 취임하더라도 이후 100일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아닌 100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과 함께 우한필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입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당국의 우한필염 봉쇄조치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당국이 주점을 오렌지존으로 정하고 인도 영업을 금지한 데 대한 항의입니다. 시민들이 모인 곳은 당국의 방침을 거부하고 영업을 하다 체포된 이의 주점입니다. 주점 주인은 오렌지존이 아닌 재율지역이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체포된 점주의 변호인은 락다운 조치가 수행되기 두달전에 15만 달러를 투자한 주점이 망하게 됐다면서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시민들도 코스트코어같은 대형물의 영업을 허용하면서 주점같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을 제거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한필염을 구실로 시민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면서 모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LA의 생활용품점 키슨매장 외부에는 올해의 인물이란 표제로 민주당 인사 여러 명의 횡포를 적은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우한필염을 구실로 말을 안들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LA시장 에릭 가세티의 횡포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는 괜찮지만 소상공인의 영업은 중단시킨 조치를 꼬집고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에는 헌터 바이덴도 선정됐습니다. 차이나 커넥션이 담긴 내 랩탑은 어디있는가 10%의 커미션은 빅가이 몫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가하면 매장에서 2년전 구입한 스웨터를 환불해달라고 횡포를 부린 연예인 카렌도 올랐습니다. 2020년 3월만 하더라도 마스크는 도움이 안된다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5월에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을 바꾼 앤서니 포츠의 위선도 비판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자신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미용실에 갔었던 랜시 펠로시의 위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역시 락다운을 강행하면서 22명의 친구를 불러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닥다닥부터 생일파티를 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를 폭로한 델라웨어 윌밍턴의 컴퓨터 수리공 존 폴 맥아이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납치설과 함께 그에 대한 근거없는 인심비방이 그동안 나돌았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성장 배경과 집안내력 그리고 핫 드라이브 폭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스콧랜드 출신으로 캐나다 국제역이었던 조부는 2차 대전 이후 냉전 초기 공군조종사로 미국을 도와 소련과 싸웠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친 역시 조부의 족적을 따라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은 베트남전쟁에서 AC 119 건십 조종사를 활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은 세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기위해 공산주의와 싸운 애국자 집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러시아 스파이라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문과 조국인 미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미 공군에 복무했으며 미국의 진정한 영웅인 참전용사와도 자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은 해커가 아니며 헌트의 노트북도 정당하게 수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 이름 가운데 맥이나 스칼렛 오하라처럼 맥이나 오가 들어가면 아이리쉬나 스카티쉬입니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호전적인 언사를 일삼아온 환구시법 편집장 후시진이 생활기율 위반으로 중공중앙기율위에 신고됐습니다. 인터넷 제보 사이트에는 환구시법 편집장 후시진이 혼의 사생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아들을 유학까지 보낸 후시진은 사생아 2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제보자는 환구시법의 부편집장 또한징타오라는 여성입니다. 후시진은 제보 내용이 무함이라면서 편집장 자리가 담나 저지른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또한징타오는 후시진이 평소 중공지도부에 환심을 사기 위해 독기어린 언사를 반복해왔다면서 후시진을 환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가 사업에 타격을 입었던 고야식품의 CEO 밥 아나뉴가 폭시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스페니시계 식품회사 CEO인 그는 자신도 소셜미디어의 검열을 받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우한폐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야식품은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 경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살아나는 바람에 텍사스 생산설비를 크게 확충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부행장이며 세계 최대의 사버린 펀드를 운영하는 존 니콜라이센이 전기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존 니콜라이센의 부인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민방위국은 주기적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합니다. 존 니콜라이센의 부인이 노르웨이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르웨이 국민들의 시선과 중공에 대한 국가의 경계심을 의식해 스스로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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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